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시 코스트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코스트코 천 가봐요 맨날 때스코만 가다가 코스트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코스트코 풀세일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시간은 10시에서 10시까지 여러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립아이 립아이죠 이게 새우살이네 새우살 근데 8만 4천 2백 5천원 비싸네요 고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새우살이네 이건 좀 싸네 여러분 꽃갈비살 어우 마블링이 아름답네 고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냉장고깔비살이네 뭐..키로에 8만 2천 2백 5원이네 오 비싸다 완전 마블링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한우 끝납니다. 야 여러분 한우 죽이는데요. 책 끝. 이야 아름답습니다. 와 이거 끝난다. 책 끝 넣었어. 이런 건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코스트코 고기 너무 좋아요. 한우 양지. 한 가지 맛으로 다 먹셔도 됩니다. 많이 드는 스키 맛을 사용하세요. 아쉽죠? 오늘 현재 신규 사무자 6천원 저렴하게 내복이 1.2kg. 여기는 탈목지보다 더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럼 빨리 가. 멀리 하고 가. 바쁘시고 가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거친 편안에 있어요. 네 어디 야외에 놀러와도 돼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시작 안 먹어요 여러분 해초 디저트 아 맛있어요 완전 깔끔해 여러분 호수태꽃 시식문화 완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동생네 가게에서 여러분 에비앙을 좀 쓰라 했는데 와 24... 12,790원 괜찮습니다 완전 예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동생네 가게도 좀 명품 미용실로 탈바꿈을 시키려고요 여러분 에비앙 모터를 사러 왔습니다 한국이 훨씬 싼 것 같아요 말레이시입니다 여러분 마블링이 아름답습니다 고기 줄을 세웠습니다 아 끝나요 끝나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노브랜드가 앞에 있습니다 저희 동생 가게 앞에 노브랜드가 있고요 아이리스 헤어에는 꽃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동생 가게 와 가지고 여러분 보이시니까 우리 명품 마케팅 에비앙 오토와 필라코리노 탄산수를 준비시켰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아이리스에 오시면 에비앙 워터를 드립니다 야 아끼지 말고 팍팍 드려요 김대표 예 엄마 우리는 이제 그만 갈까요 구독 소화해요 얍 얍 얍 샴 페레그라노 탄산수 이태리굴 에비앙 오토는 프렌치 에비앙 오토입니다 여러분 예쁘죠 제가 깜짝 놀란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500ml짜리를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500원 정도밖에 아니에요 얘는 한 6,700원 할라나 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 말레이십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리스 원장님이십니다 제수씨 효부제수씨 제수씨 구독 좋아요 한번 써줘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얍 얍 하하하하 아이리스로 오시면요 우리 아이리스 원장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레티비입니다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다네 실립역 지역주택 추진위원회 2022년까지 역세권 주택공고 확대가 됐습니다 쨍하고 햇들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집 보이시죠 여러분 제 집입니다 여러분 50평짜리 쨍하고 햇들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